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을 살아가는 오늘 대학생들은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. 경쟁을 부추기고 성공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행복을 찾기란 어렵기 때문이죠. 찾고 또 찾아보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공허한 당신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은 최고의 가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. 이 안에서 당신이 찾는 행복을 발견하길 바라겠습니다.